더 이상 이런 루머들로 피해를 받는 분들이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Lidia 언니! 여기가 안에서 뺀다운 기회가 모르겠데요. 네, 저에게는 자신의 대신을 하고 싶으면, 뺀다운 띄우. 그땐 데뷔할 중의 솔리스트 그래서 그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요구하고 그리고 지난 2021년에 치고 아이돌의 공연 중에서 안녕하세요 저는 Millie 언니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우진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오늘 인터뷰에 참여하고 영광입니다 저희야말로 감사합니다 출연해 주셔서 일단 간단한 소개랑 그리고 인사 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올여름 데뷔를 앞두고 있는 김우진이라고 합니다 릴리언니 구독자분들 귀요미들 오늘 정말 이렇게 인터뷰에 참여하게 돼서 저도 영광이고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근황을 안 물어볼 수가 없거든요 요새 어떻게 지내시는지 최근에는 일단 데뷔 준비로 굉장히 바쁘게 지내고 있어요 또 작사 공부를 살짝 하고 있는데 이번 앨범에서는 조금 더 가사적으로 많이 참여를 하려고 하고 있어서 작사 공부도 하고 있고 사실 코로나다 보니까 야외활동을 많이 못하고 집이나 연습실에 자주 있습니다 시간을 어떻게 보내시는지 집에 계실 때는 취미 같은거죠? 네 취미 있으신지 저는 최근에 살짝 인테리어 같은 거에 살짝 관심이 생겨 가지고요 몇 가지 물품을 사는데 그 무드등에 관심이 조금 생겨서 이런 거요? 이렇게 막 이런...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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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거 무드등만 살짝 관심이 있고 아니면 핸드폰 게임을 하거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올 여름에 그러면 솔로 데뷔 하시는 거예요? 네 올 여름에 솔로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뭐 이렇게 여러 가지를 스포 해드리고 싶지만 아... 하하하하... 왜냐면 이제 제가 처음 나오는 솔로 앨범이다 보니까 조금 더 서프라이즈로 하고 싶은 것도 있고 그래서 좀 아쉬운데 그냥 하나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팬분들이 많이 공감할 내용을 많이 담았다고 말씀해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사실 그 팬 미팅 하셨을 때 자작곡을 들었거든요 근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 가사도 되게 힐링되고 되게 위로가 될 수 있는 그런 가사여 가지고 너무 좋았거든요 혹시 그 곡도 이번 앨범에 들어갈 수 있는지 사실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아... 네 일단은 제 자작곡을 좋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사실 시간이 좀 지나기도 했고 그건 정말 제가 그냥 팬분들에게 제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쓴 곡이라 일단은 이번 앨범에 참여는 안 돼 있는데 수록은 안 돼 있는데 아 근데 그냥 그런 생각은 들었어요 아 이렇게 자작곡을 좋아해 주시는 분들이 많구나 라는 생각을 해서 이후 앨범에는 꼭 수록을 해야겠다라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네 진짜로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라드를 좋아하세요? 아니면 어떤 음악, 장르 좋아하는 가수가 있는지 궁금해요 음악의 장르를 가리지는 않는 편이에요 다 좋아하는데 특히나 더 좋아하는 거는 어쿠스틱한 노래들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션맨데스님을 굉장히 좋아하고 그리고 또 제 롤모델은 브루노마스님이에요 제가 좋아하는 음악들로 유튜브에 커버 영상 많이 올리고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들어왔어요 아 그래요? 제일 좋았던 게 마룬5 그 곡이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슈가요? 딱 들어왔는데 이렇게 임팩트 있게 사라졌더라고요 네 너무 노래도 너무 잘하시고 감사합니다 그런 분들 때문에 혹시 가수라는 꿈을 꾸게 되셨는지 어떤 계기로 그런 것도 좀 궁금하거든요 사실 제가 처음에 가수가 돼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건 단순히 그냥 노래 부르는 게 좋아서였어요 그렇게 시작을 하고 나서 저를 좋아해 주시는 팬분들을 만났는데 팬분이 저한테 해주셨던 말 중에 너가 부르는 노래나 음악으로 굉장히 좋은 영향을 받았다 긍정적인 영향을 그 말씀을 듣고 저는 되게 행복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많은 사람에게 좋은 영향을 주는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람이 돼야겠다 앞으로는 그렇게 음악을 하려고 합니다 팬들이랑 요새 이렇게 많이 소통하려고 되게 노력하시는데 기억에 남는 그런 에피소드는 혹시 별도 있나요? 최근에 하나가 있는데 제가 유튜브랑 스포티파이의 우아로그라는 팟캐스트를 하고 있어요 제 팬분들의 팬덤 명이 컵스인데 컵스 중에 한 분이 제 안경 쓴 모습을 굉장히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만 더 써달라고 이렇게 댓글을 남겨주셔서 제가 나중에 또 다시 안경을 써 볼까 생각 중입니다 외국 팬들이 되게 많으세요 요새 좀 언어 공부도 좀 하시고 있는지 언어 공부요? 음... 지금 딱 이걸 해야겠다 해가지고 확실하게 시작하고 있는 건 없어요 근데 제가 해외 팬분들이랑 소통을 자주 하다 보니까 좀 더 언어 공부에 신경을 많이 써야겠다 라고 생각을 해서 영어 공부를 좀 시작하려고 합니다 사실 스페인어 하는 팬들도 엄청 많거든요 유리 쪽이나 스페인 쪽이나 다 공통적으로 스페인어를 하고 있는데 혹시 스페인어 단어나 아니면 문장 이런 걸 아는지 단어 하나 알고 있습니다 Te amo 사랑합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Te amo 좋아하죠 다들 Te amo 저는 스페인어를 되게 잘하거든요 혹시 스페인어로 아시고 싶은 그런 단어가 있으면 제가 바로 알려드릴게요 그러면 Cubs 너무너무 사랑해요 를 스페인어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게 되게 좋은 게 Te amo는 너를 사랑해거든요 당신을 사랑해 너를 사랑해 근데 이렇게 좀 전체적으로 여러분 사랑합니다 이런 거는 Los amo예요 Te가 말고 네 Los Los amo 좀 더 Los amo Los amo mucho Mucho가 많이 많이 사랑한다 라거든요 Mucho는 유명한데 그래도 Beesame mucho라는 노래도 있고 Beesame mucho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외우기 쉬울 것 같아요 Los amo mucho Cubs los amo mucho 아 Cubs los amo mucho 네 근데 언어의 소질이 있으신 것 같아요 너무 잘하셨어요 감사합니다 팬들이 되게 좋아할 것 같아요 이렇게 좀 더 업그레이드된 스페너를 할 수 있을 수 있는 되게 좋아할 것 같아요 나중에 방송에서 꼭 제가 Los amo mucho 외우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좀 예민한 이런 얘기인데 심각한 좀 안 좋은 이런 소문이 있었잖아요 우머가 있었잖아요 네 사실 저희 채널에서도 그 사건을 다뤘거든요 그리고 되게 많은 사람들이 봤어요 한 조회수도 50만 이렇게 가고 관심도 많고 근데 다행히 뭐 지금은 좀 어느 정도 이게 해명이 되고 사실 아니라는 게 밝혀지고 그 루머 유표자도 특정될 수 있게 돼서 좀 그래도 다행인데 힘드셨을 텐데 조금 그 신경에 대해서 좀 저희랑 공유해 주실 수 있는지 일단 먼저 그 루머와 관련한 영상을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사실 안 힘들었다고 하는 거는 거짓말이고 굉장히 힘들었어요 뭐 며칠간은 잠을 잘 못 자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하고 막 슬프기도 하고 막 그랬었는데 그 일을 겪으면서 가장 많이 생각한 건 아 이렇게 진실이 아닌 일이 정말 급속도로 퍼질 수 있구나 라는 것과 이 진실을 내가 어떻게 알려야 하나 라는 고민을 많이 했던 거 같아요 하지만 저를 굉장히 좋아해 주시는 팬분들이 이 루머 유포자도 찾고 저를 많이 응원해 주고 사랑해 주시는 모습으로 저는 굉장히 힘이 되고 많이 버텼었고 그래서 앞으로 그럼 저를 사랑해 주시는 팬분들 많이 보고 힘을 내고 연습을 하고 해야겠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진실은 언젠가 밝혀질 거야 라는 생각으로 제가 더 버텼던 거 같아요 음 아 진짜 다행이에요 힘드신 만큼 이렇게 더 좋은 일들이 올 거니까 힘내시고 응원하는 팬들도 많으시니까 진짜 그런 게 좀 버팀이 되는 거 같아요 그쵸? 저도 사실 악플 그런 것도 가끔 봤는데 비교가 안 됐을 거 같아요 그래도 그 작은 악플도 이렇게 좀 상처됐는데 그때는 심각해 가지고 반면에 너무 많이 힘드셨을 거 같아요 괜찮습니다 이제 아 네 다행입니다 그래도 이렇게 밝은 모습을 이렇게 볼 수 있어서 너무 다행이네요 그 데뷔를 하실 때 정말 좋은 결과랑 되게 멋진 모습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아 그리고 혹시 네 마지막으로 한 마디만 더 해도 되나요? 네 그럼요 이런 루머들이 최근에 많이 이렇게 나오고 있잖아요 저뿐만이 아니라 그래서 이런 약간 너무 많은 루머들로 피해를 받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 더 이상 이런 루머들로 피해를 받는 분들이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 말을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시간을 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인사? 마지막 메시지라도 팬들에게 저희 채널 10 추천자들에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항상 저를 믿고 응원해주는 컵스 너무너무 사랑하고 또 앞으로 저 김우진과 함께 예쁜 꽃길 함께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름에 나오는 제 솔로 앨범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오늘 인터뷰 해주신 릴리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구독자분들 귀요미님들도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잘 부탁든 좋아요와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안녕히 계세요